오늘의 영상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마카롱과 함께 먹습니다 아무튼 아이템을 먹여서 나는 먹기 좋은 거에요 나는 우리 마카롱을 먹으면 나는 마카롱을 먹으면 나는 마카롱을 먹기 나는 마카롱을 먹으면 나는 마카롱을 먹기 나는 마카롱을 먹기 나는 마카롱을 먹기 반죽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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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흠흠흠 미래? 응 맛있어 음, 맛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ây wi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마라가 전부 매운 양념을 다 먹을 때 너무 매워요 너무 매운하지만, 너무 자주 매운 양념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현장은 안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